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간반 기초재발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계산문제 나왔어요. 풀어야 돼요? 네, 이제 풀어야 돼요. 저한테 배우셨던 제자님들은 반드시 풀어야 되겠죠. 왜요? 균형 문제니까. 맞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이거예요. T 시점에서 T 플러스 1을 받게 되면서요. 맞아요? 한 개 있는 거 뭔데? 공급함수. 맞아요? 두 개 있는 거 뭔데? 수의함수 끝! 균형 구할 때 모양 잡으러 갑시다. 됐죠? 맞아요? 이렇게. 됐죠? 균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Q, D와 Q, S가 같게 만들면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 3개 나온 건데 공급함수. 맞아요? 문제가 아주 쉽게 냈어요. 뭐요? 4, P, Q, S. 맞아요? 자, 봐봐요. T에서 T 플러스 1을 받겠다 얘기했죠. 맞아요? T가 얼만데? 500 마이너스 P. 이게 뭔데? Q, D, 1. 두 번째는요? 1,500 마이너스 P. 이게 뭔데? Q, D, 2. 끝났잖아.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 없겠지. 뭐와? 4P와 500 마이너스 P죠. 맞아요? P 넘어오면 얼마? 5P는? 500. P는 얼마? 100. 됐어요? 두 번째 4P죠? 1,500 마이너스 P. 넘어오면 5P는 1,500 P값은 300. 됐죠? 가격 얼마 상승? 200? 상승. 가격이니까 상승. 증가 말고. 맞아요? 200? 상승.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Q값이죠. Q. 10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00이죠. 맞아요? 30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200. 얼마 증가했어요? 800. 800 증가.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균형은 이 모양 찍히셔야 돼요. 이 모양 찍히셔서 연습하시면 답이 굉장히 잘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네. 2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이 위험이죠. 맞아요? 개발이 위험이 세 가지 뭐? 개발? 부동산 개발할 때 제가 뭐 걸린다고 맨날 얘기해요. 그렇지. 좋았어. 저한테 펼쳐서 얘기해요. 아시겠죠? 됐죠? 자, 봅시다. 민감도 분석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뒤에 지문. 틀렸죠? 민감도 뭐예요?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아야 말고. 아야는 설명을 기억하잖아.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이거죠. 맞아요? 아야만 기억해. 뭐예요?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에 반대말 뭔데요? 홈시율 분석에 반대말 뭔데요? 홈시율 분석에 반대말 뭔데요? 홈시율 분석에 반대말 뭔데요?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하여 사업 인허가 지연이 될 때는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한다. 맞아요? 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어요? 3번입니다.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제도 나왔어요. 이게 시장 위험이에요? 아니죠. 무슨 위험이에요? 난리 난다. 무슨 위험이에요? 그렇지. 잘 보세요.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야 돼요. 비용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돈 여기까지만 쓸 게 최대 가격 보증제를 가입해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개발업자가 초과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개발업자가 최대 가격 보증제를 통해서 뭐예요? 초과비용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뭐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무슨 위험? 비용 위험 아니죠. 무슨 위험? 무슨 위험? 시? 여러분 자 봐봐.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지? 봐봐. 개발 위험이죠. 여러분 부동산 개발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시집이 걸린다니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 맨날. 큰일 났네. 자 저 봐요. 안 큰일 났다고? 그걸 물어봅시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다섯 가지 뭐예요? 사업상. 금융. 법률. 인플레. 유동성. 총위험 두 가지 뭐예요? 체계. 비체계. 개발의 위험 세 가지 뭐예요? 법. 시. 비.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문에 위험이 뜨면 앞에 무엇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걸 쓰고 난 뒤에 보면 잘 보인다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자 5번입니다.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세 가지 뭐? 법. 시. 비. 어제 틀렸어요? 사업상 위험이죠. 틀렸죠. 맞아요? 비용 위험이죠. 맞아요? 네. 사업상 위험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투자의 위험에 있는 거죠. 2번의 답은 몇 번? 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허플 형렬 모형이죠? 매장 어디 간다고? 비임 회장을 방문한다고. 맞아요?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거 푸는 데 얼마 안 걸리죠? 맞아요? 자 봅시다. X지역 현재 지금 몇 명? 5천명. 얼마씩 쓴다고? 20만원씩 쓴다고. 이거 곱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1억 나와요? 맞아요? 10억 나와요? 10억? 10억이에요. 10억. 10억 나와요? 5천명 곱하기 20만원 하면 10억 나와요. 맞아요? 공간 마찰 계수 얼마? 2. 됐죠? 맞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여기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서 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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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이 아니라 공간 마찰 계수를 쓴 거죠. 왜요? 허플의 확률 모형이니까. 맞아요? 허플의 확률 모형은 거리의 공간 마찰 계수 분의 면적이니까. 맞아요? 그럼 B 올리면 되겠네요. B 할인형 구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넘어가 보시죠. 10의 제곱 분의 얼마? 500 더하기 5의 제곱 분의 250 더하기 8의 제곱 분의 320이죠. 맞아요? 무엇을 올리는데? 얘를 올릴 건데 계산을 하고 올리는 게 편하겠죠? 맞아요? 100분의 5니까 500이니까요. 얼마? 5 맞아요? 100분의 5잖아. 됐어요? 25분의 250이니까 얼마? 10 맞죠? 8, 8에 60 4니까 320으로 나누는 게 얼마? 5 됐어요? 분의 뭐 올리는 건데 얘 올리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얼마? 20분의 10이죠. 몇 프로? 50% 10억이니까 얼마? 5 억이 되겠죠. 됐어요? 얼마에? 10억에 50% 됐죠? 갈 확률은 몇 프로? 50% 그리고 매출액 얼마? 5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몇 번? 5번 5번 4번입니다. 드디어 나왔어. 이거 한 곡 안 하면 서운하지. 손이 가요 손이 가 할인 현금 수집법에 순내지 어숭수 대부부채 총령 여섯 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누구든지 풀어요. 하시면 되죠. 이거 좋다고 반응이 되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반응은. 이거 한 번 들으면 안 까먹는다고.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한 번에 까내는 게 이건데. 후반부를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양이 많이 됐고 비율분석법 여섯 가지만 해봅시다. 여섯 가지 비율법 맞죠? 해봅시다. 저 봐봐요. 대부부채 총령 이제 맞아요. 됐죠? 대부비율이에요. 어떻게 해요? 뭐분에? 부동산에? 가치분에? 부채 부채를 해드릴게요. 용지가 말고 원하는 걸 해드릴게요. 가치분에 뭐? 부채 맞아요? 부채비율은요? 그렇지 지분분에 부채 됐어요? 부채비율이고 이거 두개 헷갈리면 안 돼요. 부채 뭐? 감당률 맞아요? 이건 앞에 있지. 제가 시험칠 때만 쓰러 갔으니까. 맞아요? 무엇을? 순령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까. 네번째 채무 불 이행률 요건 뭐예요? 청소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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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안 돼. 낫다려야 돼. 두개 뭐 올라와야 돼요? 두개 뭐 올라와야 돼요? 영업 경비 분해 아 영업 경비 더하기 뭐? 부채 서비스액 분해 나누기 뭐? 오케이 유효 총소득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아요? 자 잠깐만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총 자산 회전율이죠. 회 맞아요? 그럼 뭐 분해? 뭐 분해? 맞아요? 총 스위 그렇죠? 뭐로 나누까? 총 투자액으로 나누까? 됐어요? 승수의 역수잖아. 승수는 투수니까. 역수는 수투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뭐? 영업 경비 비율이죠. 맞아요? 영업 경비 비율은 뭐 분해? 총소득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가능인지 유효인지 준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위에 뭐 올라와요? 영업 경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비율 분석법에 대한 6가지 싹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됐죠? 제가 드린 교재 자료에도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됐죠? 자 1번입니다. 총자당 해전율은 맞아요? 지분 나왔어요. 틀렸죠? 맞아요? 뭐요? 총투자액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다. 맞아요? 맞아요? 총소득으로는 가능이나 유효총소득이 사용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2번입니다. 부채 감당률은 유효총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갑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예요? 순 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갑시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3번입니다.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로써 대부분 60%일 때 부채 비율 얼마? 150% 다음 몇 번? 다음 몇 번? 3번 자, 보시죠. 부채 비율이죠. 맞아요? 뭐 분의? 지분 분의 부채였죠. 근데 이 지분은 뭐로 읽었어요? 대한으로 읽었죠. 맞아요? 대한 밑에 하면 되죠. 맞아요? 지분의 대한 부채 비율 맞아요? 자, 그리고 대부 비율이 대부 비율이 얼마? 100분의 60이죠. 이게 60%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럼 100이 뭔데요? 부동산의 가치 대부 비율이 얼마? 부채 됐죠? 그럼 부채 비율이 얼마라고? 150%라고 봅시다. 부채 비율 맞죠? 그러면 지분이잖아요. 내 돈 맞아요?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몇 프로 들어갔어요? 몇 프로 들어갔어요? 40% 들어갔죠. 부채 얼마? 이거 얼마? 됐죠? 오케이? 부채는 뭐예요? 지분에 대한 부채 아시겠죠? 대부 비율은 뭐? 가치에 대한 부채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어요? 네. 자 지분 비율 나왔어요. 맞아요? 지분 비율은 가치에 대한 융자액이 아니고 뭐 지분 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무불 이행율 나왔어요. 맞아요? 위에 뭐?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에 밑에 뭐야 돼요? 유효 청소득 와야 되겠죠. 맞아요? 됐죠? 채무불 이행율이니까 두 개 더 하고 두 개 그대로 내리시면 되겠죠. 유효 청소득 아시겠죠? 이거 깨루? 이렇게 하는데 TV에서 보니까 그렇게 있대요. 아시겠죠? 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레버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 옳은 거 몇 개예요? 다섯 개? 다섯 개예요? 다섯 개. 다 맞는 질문이에요. 다 맞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까 봐 일부러 좋은 질문들 그리고 핵심이 될 만한 질문들 그리고 필요한 질문들 골라온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타인 자본으로 레버린지 활용해요. 맞아요? 남의 돈 빌려요. 맞아요? 위험은 증가하죠. 맞죠? 정해를 해버리지 남의 돈 빌려가지고 돈 벌고 있었어요. 이자로 올라가요. 어떻게 돼요? 돈?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자로 올라가면 빚을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문제는 3번이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거 두 개가 있죠. 맞아요? 저 봐봐요. 저 봐봐요.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내 돈? 누가? 순위가.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총 총 저 곱하기 뭐예요? 부채 비율에서 다 더하는 게 있죠. 맞아요? 이 두 번째 방법 오케이? 총 자본 수익률 얼마? 얼마? 10%죠. 맞아요? 빼기 얼마? 저당 수익률 몇 프로? 8% 곱하기 몇 프로? 부채 비율 100% 맞아요? 이렇게 먼저 계산하시고 더하기 10% 하시면 되겠죠. 얼마? 12% 됐어요? 이게 여러분 예전에 이거 27회 때 이거 부채 비율을 50% 내가지고 이렇게 모두 정도 되었다는 문제예요. 아 참 중복정답이 되었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숫자 고쳐온 거예요. 아시겠죠? 다 옳은 질문으로 보라고. 알겠죠?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돈 뭐? 순위가. 두 번째 뭐? 총 더하기 총 빼기 저당 수익률 곱하기 부채 비율 이거 두 가지. 아시겠죠?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부해내버리지 효과란 맞죠? 돈을 많이 빌릴수록 봐봐 내 돈에 관한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겠지. 지금 이미 부해내버리지 효과가 발생했잖아. 맞아요? 이렇게 돈 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5번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대요. 맞아요? 무슨 레버리지? 안 부해내버리지 맞죠? 부해내버리지 그래서 돈 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채 빌리 높이니까 지분 수익률 내 돈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겠지. 오케이? 이거 잘 연구하셔야 돼요. 자, 봐봐. 나를 또 뚫어지게 찾아보고 있다. 좋아. 해결해드리지요. 정해내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말은 내가 남의 돈 빌려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지분 수익률이 뭐보다 커요? 총 자본 수익률보다 커야 되겠지. 됐어요? 맞아요? 그럼 뭐보다? 이자율 보다 커야 되겠지. 이자율 보다 낮으면 내가 돈 갚다가 맞죠? 우리 이걸 저당 수익률로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근데 부애려버리지 효과가 발생해요. 부애려버리지 효과가 발생해요. 부애려버리지 효과가 발생해요. 맞아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내가 돈 잃고 있다고. 그때 어디가 크다고? 지분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뭔데? 이게 뭔데? 이자율이잖아. 됐어요? 이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표에 하나로 정리해드렸죠. 뭐예요? 지총저하시고 맞아요? 지총저하시고 왼쪽이 크면 정의 레버리지 오른쪽이 크면 부의 레버리지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맞아요?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다잖아. 이자율 높다잖아. 맞아요? 그때 뭐요? 부채비를 높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부채비를 높이니까 돈을 더 빌리니까 지분 수익률은 더 떨어지게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5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포피 나왔어요. 맞아요? 자, 봐봐. 봐봐. 포피 나왔어요. 제품 전략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갑시다. 제품 전략 이거 네 가지 중에 뭐예요? 기응, 니은, 티구 중에 제품 전략 뭐예요? 리율이죠. 맞아요? 왜? 우리 아파트에는요 실계천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골프 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 유통 경로 전략은 뭐가 있어요? 몇 번? 니은. 니은. 오케이. 됐죠? 이 유통 경로를 통해서 마케팅 하는 거예요. 분양 대행사 통해서 마케팅 하는 거라고. 됐어요? 자, 가격입니다. 뭐예요? 여기 있잖아. 맞아요? 가격. 냉장고 줍니다. 뭐? 판매? 이런데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니, 듣고 말으라고. 아시겠죠? 맞아요? 그럼 기응 뭐? 판매? 적진. 리은 뭐? 유통 경로. 디귿은요? 가격. 리율은요? 담백 번. 2번? 어, 이거 했죠? 담백 번. 이거 답 2번이제 맞죠? 7번입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의 정비 사업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자, 우리 아까 50선에서 뭐 풀었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을 했죠. 27회에 이거다 뭐예요? 재? 맞죠? 재건조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재건조 나왔으니까 재개발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물어볼 수 있겠지. 됐어요? 27회에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됐어요?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특징은 뭐예요?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하고 무슨 중심? 단독과 다세대 중심. 맞아요? 재개발 사업은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냥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주거와 상업과 공업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7번의 답은 재건조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재건조 사업은 뭐예요? 특징은 뭐예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떠다? 양호하다. 무슨 중심? 공동주택 중심. 공동주택의 가장 핵심이 뭔데요? 아파트 그렇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답은 몇 번이에요? 답 몇 번? 오! 선정 및 적용 이거 어디 있는 건데요? 이게 어디 있는 건데요? 이거 구조에서 구조해 의대 감기 감기 자수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드리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제처의 자료로 찾아보면 제8조와 안 쓰셔도 돼요. 드라마 두시면 돼요. 제9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8조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냐면요? 절차를 물어봐요. 이 절차에 이게 있는 거예요. 기본적 상황의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 아시겠죠? 기체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료 수집 자료 선정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결정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8조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뭐? 감정평가에 대한 선정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구조에 가면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기본적 사항의 확정을 물어봐요. 자, 잠깐만 저보세요. 봐봐. 감정평가할 때 무슨 순서대로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뭐 한다고? 기본적 사항을 확정한다고. 처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대상 물건 그쵸? 자료 수집 자료 수집 및 선정 그리고 자료 수집 및 자료 검토 오케이? 자료 수집 자료 검토 맞아요? 감정평가 선정 감정평가 결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조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요. 예를 떼어 오는 거야. 기본적 사항 확정 무엇을 했니? 아시겠죠? 8조와 9조의 연관성이 이거예요. 됐어요? 뭐 해요? 그렇지. 의대 감기 감기 자수 맞죠? 그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이렇게 있다고요.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의 목적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뭐예요? 조사 기준 가치 그리고 뭐예요? 자문 용력 수수료 그리고 뭐예요? 자문과 용력 그리고 수수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이게 8조와 9조의 차이인 거예요. 알겠죠? 8조는 순서 9조는 뭐예요? 순서 중에 첫 번째 항목에 있는 거 무엇이 들어있니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8조와 9조 이거 표정리되어 있는 거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8조 뭐?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 자료 수집 자료 검토 감정평가 선정 8조 여기 나오죠? 맞아요? 8조 해당하는 거 9조가 8조예요. 맞죠? 선정 나오고요. 감정평가 결정 그리고 의대 감기 감기 자수는 뭐예요? 그 기본적 사항에 무엇이 들어있니?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의 조건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결정 기준 가치 자문 및 용역 수수료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겠죠? 8조와 9조의 차이였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감정평가 9번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나왔어요. 자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이에요. 지역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이 되겠죠. 됐어요. 2번입니다. 최유효 유용이에요. 지역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이에요. 맞아요? 3번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은 뭐예요? 뭐의 대상이에요?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겠죠. 맞아요? 4번 지역 분석은 광역적 거시적 분석이죠. 맞아요? 개별 분석은 국지적 미시적 분석이다. 답은 몇 번? 4번 됐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 뭘 먼저 해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하죠. 이거 두 개를 바꿔야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9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시작입니다.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비율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자 이제 가능 총소득에 대한 이라고 나왔죠. 영업 경비 비율이죠. 맞아요? 영업 경비 비율 어떻게 구해요? 가능 총소득 왜? 가능 총소득 나왔으니까 그렇죠? 가능 총소득 뭐예요? 영업 경비 됐죠?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불러주세요. 가 공 기 유 영 순 다 할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맞아요? 됐죠? 가능 총소득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가능 총소득 얼마? 천만 원씩 서른 개 있어요. 얼마예요? 3억이죠. 맞아요? 천만 원 곱하기 30 됐죠? 공실 있어요? 네 있네요. 5% 3억이 5%니까 얼마예요? 얼마? 3억이 5% 얼마예요? 천 얼마예요? 100 50만 원 맞아요? 기타소 있어요? 있어요? 기타소 없죠? 150만 원 아니잖아. 1500만 원이잖아. 나한테 왜 자꾸 150만 원하고 눈빛을 보내요? 1500만 원. 나보고 나보려는 거야? 기타소 없죠? 얼마예요? 2억 8천 500만 원 되겠죠. 맞아요? 됐어요? 근데 순정업소도 나와있죠. 얼마예요? 2억 5천 500 만 원 됐어요? 영업 경비 얼마예요? 영업 경비 얼마? 영업 경비 얼마예요? 3천만 원이겠지. 잠깐만요. 할 필요 없잖아.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요. 맞아요? 3천만 원이죠? 그럼 얼마? 영업 경비 얼마? 3천만 원. 됐죠? 반응 총수가 얼마였어요? 3억이었죠. 3억이었죠. 3억분에 3천만 원이니까. 몇 프로? 10%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비율 분석법에서 혹시나 문제가 나온다면 뭐예요? 공식 이렇게 쓰시고. 오케이? 영업 경비 비율 구하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기출의 재발견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반 수업 오늘 끝냈고요. 기출 재발견 문제 챕터 7 되게 중요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으니까요. 반드시 복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